아, 여행 가고 싶다. 나도! 아, 난 여행 시작하면 베트남이야. 아, 베트남? 너도 데려가라. 난 괌에서 태닝해야지. 태닝하면 역시 괌이지. 난 싱가포르. 아, 싱가포르. 진짜 좋아서 났네. 어? 뭔 소리야? 나는 일본으로 간다. 난 번지점퍼하러 와. 뉴질랜드로. 와우, 판타스틱. 저기 혹시 호주? 아, 이런 깜짝한 친구들. 너희들은 다 여행 계획이 있구나. 그렇지. 형은 어디 갈 거예요? 나는 여행이 시작되면 롯데면세점에 갈 거야. 남준, 갑자기 분위기 광고 모델? 우리 남준이는 프로야, 아주 프로페셔널해. 프로야, 프로. 바로 났다, 우리 남준이. 아, 왜 이래. 다들 롯데면세점 있는 나라들만 가고 싶다며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롯데면세점 가면 뭐부터 사지? 나간 K businesses, gemeins goods 생명인데요. 아, 롯데면세점. 사람, 롯데면세점점. 그 향수 좀 써도 돼요? 아, 롯데면세점. 근데. 아, 롯데면세점에 갈 거야. 아, 롯데면세점에서 딱 사야 되는데 지금. 없어요? 없어. charging 3개. 아 그거 좋아하는데 휘! 가방 좀 빌려줘라 가방 면세점에서 산 거 있잖아 뭐 이래? 이게 너무 오래 써가지고 때려줬어 나도 면세점 가야 되는데 네 좀만 참자 뭐 부처 쓰든지 해 네 야 호박 그... 그 뭐야 니 선글라스 좀 빌려줘 니가 말하는 거니? 뭐야 면세점에서 선글라스 살 때 기분 좋았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야 안 나가 안 나가 아 피곤해 형 그 홍삼은 있죠? 그 홍삼 그거 마침 내가 어제 다 먹었다 미안 아 이거 면세점 가서 사야 되는데 면세점 아 내 면세점 어? 근데 우리 여권 어디 있지? 아 다시 여행하려면 여권 찾아야 되는데? 아 나 기억 1도 없어 왜 찍는 거야 그러게 물건을 항상 제자리 해 몰라? 아 답답하다 정국아 아 허리 아파 저는 항상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꼬이 왓? 욕션지가 오래돼가지고 거미줄 밖에 없네 아휴 닫고 차차 빨리 차차 아휴 차차 대표 모먼스 웨이터 어? 찾았다 와 진짜? 듬잔 밑이 있었어 여기 와 어딨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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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네 찾았다 와 찾았어 크 절묘했네 색깔이 여행객 쓰다가 보색 와 와 못 찾을 뻔했네 진짜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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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지민이는 여권 찾았는데 왜 그래 만료됐어 아휴 아이고 잘됐네 뭐가 찾았어 이게 아이 좋은거에요 좋은거 이번에는 사진 좀 제대로 어? 멋지게 한번 찍어보자 아 제 사진이 뭐 어때서요 아 어떤 이야기 엄청 웃기게 나온거 알죠 이거 끼지마 와 대박이다 야 가져와 인마 내재베베베레 예의 한 하하하 이류서클 면세점 갈땐 여권 있지 않으셨죠? 끼지마 와 대박이다 야 가지마 인마 내재베베베베레 이류서클 면세점 갈 땐 여권 잊지 않으셨죠?